라디오 철공수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토에 대한 설명까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선생님? 이야!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댓글입니다. 펠라시다데 펠라시다데 이게 지역 이름이던데요. 발음이 이게 억양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1989년 1월 2일 축시생 무진년 갑자월 임수리 신축시 여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험 공부를 했다가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망가져서 작년에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너무 망가져서 복구가 안 되더군요.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려고 몇 년간 돈 쓰고 청춘 때려 넣었나 너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죽음의 하이패스로 끊어 들어가려다 겨우 정신줄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이 몇 년간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지금 이제 어디든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 인생이 참으로 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려니 제가 뭘 잘하는지도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바심도 나고 두려운 마음이 매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건 다시는 이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난 왜 진작에 말을 타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공부했는데 우주의 기운은 왜 내 편이 아닌가? 중동의 취업자리는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베개잎을 적시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기왕에 청승 떨 거 뭐라도 들으면서 청승 떨자 싶어서 예전에 들었던 허니쌤의 대중문화사 벙커 강자들을 다시 듣다 좌파명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요 몇 달 새 엄청나게 파고들었네요. 이게 우주의 기운인가 봅니다. 망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명리 방송을 찾아 듣게 되다니요. 듣다 보니 얼마 전 추석에 저와 명식이 비슷한 4살 조카분 명식 풀이 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조카분은 사화였나요? 불도 들어있었고 대운의 흐름도 너무 좋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저도 졌습니다. 월일시 명식은 같았으나 연주가 다른 제 명식은 화가 없더군요. 일지 지장간을 뒤지면 정화가 하나 겨우 있는데 그마저 연지랑 진술충을 맞아서 깨어져서 사라지는지 오히려 불이 나오게 되는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대운의 흐름도 지금까지 계속 비견, 겁제대운, 평관대운, 수기운들을 연속으로 맞아서 유일한 식신인 간목이 이리저리 휩쓸려 그동안 식상생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원극에 화가 없으니 그냥 화를 찾아서 차디찬 제 사주에도 따뜻한 보일러를 떼어주고 싶네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또 한심해 보일까 걱정이 되는데 불기운을 보충하는 쪽으로 진로나 직업을 찾게 되면 제 인생도 좀 균형이 맞춰질까요? 부끄럽지만 괜찮으시다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 수집지만 강하게 직구로 보냅니다. 사실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이 취직이 어려워서 어떤 자격증 시험이랄까 국가공인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기본 1년, 많게는 4, 5년 정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실패하고 나면 조금 힘든... 멘붕 오죠. 멘붕 옵니다. 당연히 아무리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건 정말 멘붕이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참으로 허무한... 그리고 가장 반짝반짝 거리던 시기에... 그렇죠. 가장 빛나는 시기를 어떤 하나에 올인을 했는데 제가 늘 잘 쓰는 비유입니다만 이렇게 뭔가 벽돌을 이제 격파하려고 온 힘을 내서 내리쳤는데 벽돌이 안 깨졌을 때 손이 엄청 아프거나 손이 깨지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그것이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마의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1년, 2여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365개의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진 한 시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는 참 아프고 쓰라린 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결론이다. 기초반 처음에 시작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인간의 삶을 딱 내자로 표현한다면 생로병사인데 이 중에 좋은 글자 하나도 없다. 뭐가 어디가 좋냐? 뭐가 좋냐? 타월한 거 뿌리다 진짜 이거. 그래서 요즘 또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존엄함, 만족, 그리고 행복 그리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냥 손만 뻗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 뭐가 대단하다고 한다고 우리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펠리시 다테님의 그 참 원곡이 임자일주가 그 자월 축시에 났으니 굉장히 정말 차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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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고도 추운 죽고 그런 명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편관의 기운이 너무 출중하니까 또 자존심은 또 굉장히 강하고 흔히 이제 또 토평관이라 뭔가 이제 어떤 뭔지는 무얼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권력지향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었을까 추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실패를 하면 뭐 대부분의 자격증이나 이런 시험들이 그렇듯이 실제로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어떻게 다른 데서 스크래기 크게 써먹을 때가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더 냉정하게 보자면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정말 아까 그 앞에 흘러넘치는 수많은 병화가 필수적인데 이 감목 하나가 너무 외로이 창간에 떠 있습니다. 이 감목이 이제 사실상 용신구실을 하는 희신인데 이 감목이 병화를 불러와야 되는데 병화가 부를 길이 없고 또 감목은 수많은 토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거의 뭐 이 흙에 다 파묻히는 거의 우리 흔히 말한 대로 조폭들이 왜 이렇게 땅 파고 이렇게 심잖아요. 땅에 이렇게 완전히 머리만 달랑 남겨있는 이런 이제 아슬아슬한 형국까지 갔으니 갔는데다가 이 19세 대원 때부터 보면 계속 토금으로 흘렀습니다. 굉장히 힘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이제 오히려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게 좀 아픕니다. 그런데 윤자라는 수는 별 그게 없나요? 이것도 되게 큰 물 아닌가요? 네. 큰 물인데 지금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나무가 물이 없으면 죽지만 물만으로는 살 수 없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화가 가장 무엇보다도 정화로도 안 되고 이제 병화가 무엇보다도 이제 적극 전실하게 피로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대원까지도 사실은 본인의 본인은 특히 이제 남들과 살벌한 경쟁을 해야 되는 이거는 시험을 쳐서 겨루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과 그게는 사실 좀 그렇게 적합지가 않은 그런 대원으로 그런 상태에서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접으셨다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대원 신유대원 정인대원에 들어왔는데 이 정인이 사실상 기신대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목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안 그래도 지금 머리만 나와 있는데 그 머리를 자꾸 이제 나가야지 하는데 누가 발로 머리를 다시 이렇게 누르는 듯한 어쩌면 그래서 이때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제가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다. 그런 얘기를 늘 했고 굳이 있다면 말년은이 좋은 사주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말년은이 진짜 환상적으로 50년이 열려 있는데 말년은까지 말년은이 좋다는 얘기는 초중년은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초중년은 말년은이 참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게 초중년은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말년은이 왔을 때 자기가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기나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은 길거든요. 흔히 말하는 강태국은 80대의 재상이 80의 재상이 됐는데 50년을 50년을 시간을 낚시를 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죠. 세월을 낚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런 굉장한 강건하고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지치시면 안 되겠네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대내야 합니다. 이분한테 필요한 기운은 목화 식상과 재성의 기운인데 인성대원이 20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를 굉장히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때는 첫 번째 필요한 건 이분에게는 뭐겠어요? 식신이 갖고 있는 목이 갖고 있는 낙천성을 스스로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글 보셔서 아시지만 글이 이게 죽음의 하이웨이를 하이패스로 끊어 들어가려다 겨우 정식줄을 잡고 돌아왔습니다부터 그 나중에 막 들으셨죠? 중동의 취업자리는 있는 건지 나는 왜 진작 말을 타지 않은 건지 이런 표현들은 정말 너무 유쾌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이제 아마 그건 지금 이 병신정류년의 기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기신눈이 왔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원이 기신이어도 그 기신 안에는 수많은 용이신 세운들이 질비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현명하게 여우같이 요리조리 잘 이렇게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팔자가 어때서 저번주에 했을 때 두 번째가 기신운에 있으신 월컵 계속 안 나오셨던 그러셨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진정한 인간의 성공은 기신운에서 일어난다. 그건 이제 자신이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걸 전제한 전략과 전술을 입안했을 때 그때 오히려 기신에서 실질적인 성취와 성공이 일어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신은 오히려 즐길 필요가 있다. 왜 더 이상 이럴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제일 불안일 때가 뭐냐면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 김호준 총수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데 금시초문이네요. 금시초문에 다 달면서 니한테도 막 윙크하고 그랬다며 일편단심 있잖아요. 일편단심 근데 이제 낙곰수로 뜨고 난 뒤에 그래서 야 너 이제 쌤통이다. 이제 너 이제 연애도 못하고 여자들한테 끌떡거리지도 못하고 이제 너 큰일 났다. 안기부가 제일 먼저 국정원이 제일 먼저 알 거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그게 제일 슬프다는 거야. 그 봐요. 명예가 지켜야 될 명예가 생기면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언니들한테 끌떡거리지도 못하고 연애를 하면 뭐 이상한데 다니시나 봐요. 왜 연애를 못하죠?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어쨌거나 그것이 이제 변태 김호준한테는 불륜이나 이런 것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삶이 불안해질 때는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생겼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펠리스타드님은 아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에 있다 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낙천적인 낙천적인 어떤 그걸 갖다 자기에게 끊임없이 일단 장착을 딱 해야겠네요. 장착을 해야겠네요.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베이스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뭔가를 준비할 나이는 아니고 30살이 이제 곧 되니까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가 흐리만한 식상생제 나이다 말이에요. 나이 자체도. 이분의 용신도 식상생제라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식상이 갖고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작은 규모의 일 아 아 아 그리고 또 식상이 갖고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나 언론 아니면 교육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언론 교육 예술 이 세 개가 공통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예술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관성이 너무 축중하기 때문에 식진의 힘이 약해서 네. 그러다 본다면 저는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 일부를 최대한 써먹을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뭔 공부를 하더라도 외국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기계획과 중기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향토의 위군 정신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한편으로는 돈을 자기 처선 아까림을 할 정도로는 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기에게 중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좀 쉽게 말해서 시험 공부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굉장히 바람부는 차가운 현실 속으로 나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뭐랄까요 어떤 그런 주체의 각성 혹은 개발 또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시험에서 자기 몸을 굴려서 돈을 벌어봐야 돼요.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실현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쪽팔리게 그런 일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태로운 위태로운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 뭔가 하여튼 자신의 밥벌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뭐 단기가 되더라도 아주 단기가 되더라도 소규모더라도 그리고 실제로도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걸 그리고 이제 중장선 돈만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상과 재성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의 새로운 관계들을 설정해 나가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서로의 만나고 네. 또 서로의 관계 맺고 어울려야겠네요. 또 그 속에서 어울리고 네. 거기서 또 이렇게 좀 좌절도 맛보고 쪽팔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사회활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타인과 어울려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고 뭔가 뜻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얕고도 넓게 혹은 깊고도 좁게 이런 인간적 관계들을 설정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생길 거예요. 그 목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인과 편인 대원의 20년은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통 크게 내 내 생애의 목표를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새로운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 5년간이 어떤 시험을 붓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네. 앞으로의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준비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준비는 새로운 어떤 내 삶의 아주 가장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네. 생각하고 그 의제를 빨리 만들어내 도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로 뭘 하겠다. 내 생애를 긁고 내 생애에 이거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바로 그 의제를 이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상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재활을 생성시키는 생산활동에 뛰어들고 사람을 만나고 이게 더 중요하죠.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통해 관계들을 통해서 그것을 도출해내는 거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신원인 이 49 정관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용의신후로 쭉 흐르는 나머지 60년간의 인생에서 굉장히 그 뭔가 불타는 그런 정말 완전연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원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생로병사 좋은 글자 하나도 없다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쉽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힘드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 공부하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가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건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실제로 마음 공부하는 학교라는 거를 제가 어떤 상황에서 깨닫게 됐냐면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2, 3년 3, 4년 뭐 이렇게 그런데 반복되는 문제가 10대 때부터 반복되는 문제가 70대 80대에도 반복되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30대 40대 때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면 그 문제는 다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스테이지 올라간 것처럼 스테이지 한 번 스테이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의 세홍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경에 있는 근처에 사는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국경선을 넘어서 도망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주변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죠. 그런데 이 노인 말씀은 뭐가 좋은 일이 될지 모른다. 나는 뭐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순말이 앞말을 끌고 왔습니다. 말이 두 마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 플러스 원 네. 원 플러스 원이 돼서 동네 사람들 또 축하를 해주니까 이게 또 어떤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해줬죠. 그 동네 사람들이 참 바쁘시네요. 위로를 해주니까 이게 또 복이 될 수가 있다. 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몇 년 뒤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아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징집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좋은 일 인생 살다 보면 뭐가 좋은 일이 될지 모릅니다. 노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 속에 불행의 씨앗이 있고 또 불행 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다. 이 말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우주의 이치와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 태극기를 보면 음양이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굽어지지 않습니까? 음이 강해지면 양이 또 살아나고 그런 것처럼 인생 자체가 이렇게 계속 파동치듯이 제가 주역을 한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주역 안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파동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또 못 나간다고 못 나갈 때는 또 못 나간다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살면 인생의 진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너무 이렇게 어떻게 무슨 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시겠으면 일단 잠깐 국내 여행도 좀 해보시고 또 책도 읽고 또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 이걸 해보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페리스 사장님한테 마지막 팁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지지의 평관이 강한 사람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입니다. 삶을 명랑 소설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작지만 작지만 즐거움 깨알같은 즐거움들을 매일 만드는 우리나라 그러려면요 요리를 하세요. 그 식성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가 일단 맛있게 먹고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다 먹이고 그래서 아주 요리를 하고 아무것도 모든 걸 의미를 달아서 파티를 하고 파티라는 게 돈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개씩 다 뭘 들고 와서 같은 테이블에 놓고 먹어도 파티고요. 그런 작은 기쁨들을 계속 깨알같이 만드는 거 그러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의 몸의 질서와 생각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프로가 말한 마음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런 행령이나 권력과 관련된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시험이 그런 거였다면 하더라도 사실은 시험이 임간이 되거나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은 이 기간이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 오히려 그쪽에서 그 안에서 했던 알력이라든지 뭐 이런 고통으로 똑같이 힘든 시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 아까 인간지사 세웅지마라고 그런 것들은 정말 신의 주사위 누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을 지금이 반짝반짝 빛나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리고 싶네요. 아마 이분이 지금 작년에 완전히 접게 되셨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임솔 대훈까지 딱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시고 지금 신유 대훈이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지금 딱 문턱을 너물랑 말랑 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이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으신 것 같은데 늘 나갔던 방향이랑 다른 방향을 지금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좀 막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아팠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의 낙천성은 확실히 건강하게 장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이팅 하시고 근데 사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분 이제 29이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명략을 한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왜 자파라는 말을 앞에 붙였겠어요? 기존의 명략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런데 이 공화정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그런데 묶여있다면 그런 운이 미친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더 진정으로 본질에 입각해서 근본적인 개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정에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가치를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라는 진정에 출발이 됐냐? 그래서 각각의 명식이 갖고 있는 포텐셜들을 다 세심히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명의 수많은 운과 만나면서 자신들의 포텐셜을 정말 그 짧은 생에 살다가 가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가장 완전 연속시킬 수 있느냐? 그걸 사유하고 그 길을 알아내는 게 명리학이지. 강헌의 좌파 명리학 시즌 5 기초반 2월 8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하시죠? 나도 철학이나 공부해볼까? 그런데 이걸 어쩌나 세상엔 철학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반으로 딱 잘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떻게요? 싸움을 붙이면 되죠? 철학박사 강신주의 마지막 철학강의 철학대 철학 더 필러서피 철학박사 강신주가 싸움붙인 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담론들 더 필러서피 챕터 3에서 그 승자를 확인하세요. 2017년 2월 9일 개강 자세한 내용과 수강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www.벙커원.net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댓글로 왔습니다. 언제나 아시겠지만 마지막 댓글이 가장 무거운데요. 오늘은 오늘의 날씨님이 친구분의 사연을 대신 남겨주셨는데요. 앞뒤는 오늘의 날씨님이 써주셨고 내용은 직접 친구분이 써주셨다고 합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친구의 사연을 대신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발병한 공황장애 치료를 성인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고 집안의 실질적인 가정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와 사회생활에서 겪은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세까지 생겼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대한 약물치료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 병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직접 적은 사연 읽어드릴게요. 죽음과 이별 영원함 등에 대해 고민한 것이 아마 7살 즈음입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누워서 우리 가족의 끝 죽음 헤어짐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올지를 생각하며 혼자 울곤 했습니다. 11살 아버지의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날 혼수상태인 아버지를 보며 엄마와 친척 몇 분들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왜 살려냈냐며 고함을 치고 눈을 뜨셨고 한 명 한 명 얼굴을 황달 낀 눈으로 바라보며 눈에 새기는 듯했고 엄마를 보며 안아달라고 포옹을 한 뒤 눈을 다시 감으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학교를 다녀왔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12살 겨울 아버지 없이도 다들 일상을 살고 있었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학원 갔다가 돌아오며 오뎅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 이곳에 있으면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의 냅다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계신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잠시 후 진정이 되었고 알 수 없는 일에 그저 막 울었습니다. 공황에 대해 인식하게 된 후 이 녀석을 시시대트로 찾아왔고 그로 인해 약국에서 안정제와 수면제 우황청심원 같은 것들을 사서 낮에도 먹곤 했으며 여름 즈음엔 더더욱 심해져서 집밖에선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 밥을 먹다가도 이 녀석이 올 것 같은 두근거림에 수면제를 먹고 자곤 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발작을 다독일 수 있는 것은 엄마뿐이었지만 엄마도 그 당시엔 아버지를 잃고 여행이나 밖으로 많이 돌던 시기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녀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나타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고3을 지냈고 정신병원 얘기는 꺼내면 엄마가 화를 내곤 했습니다.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익숙해져서 인지 스트레스를 피하면 이 녀석이 좀 덜한 것을 알았고 스트레스 요인을 피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학업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스트레스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나 업무적으로도 그랬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가장의 부재로 인해 남겨두신 유산 등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턴 도망가선 안 되게 되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엄마와 어린 동생들이 있어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저 집에 오면 게임하고 자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게임 그렇게 버티다 27살 여름 12살 때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던 반려견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며 상실감을 술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대가 되고 가족에 대한 부양은 밑빠진 독과 같았고 통장은 월급날이 지나면 바로 텅장이 되는 일을 반복 했습니다.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그저 하루하루 챗바퀴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술 마시고 를 반복 했습니다. 이미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공황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음주에 대한 의존까지 높았습니다. 30살 때 광고 쪽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엔 쉬지만 평일엔 집에 가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체력과 정신에 과부하가 걸려 평일엔 쓰러지듯 자고 주말엔 낮부터 술을 마시며 지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건조한 날들이 또다시 반려견 한 마리가 찾아오고 잠시 괜찮아진 것 같았지만 평일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12시에 집에 도착해 씻으면 1시 강아지와 함께하지 못해주는 위안함으로 광고일을 그만두고 삼촌 가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던 우울증과 공황 음주에 대한 중독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런 저를 보다 못한 남동생이 공부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집에 대한 의무감 압박 일에 대한 스트레스 등에서 해소되어 좀 더 미래를 바라보기를 바란 남동생의 마음이 고마웠고 다행히 실업급여도 나왔기에 학원을 알아본 뒤 2015년 10월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열정 넘치는 환경과 착하고 귀여운 동기동생들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것에도 지지 않게 열심히 희미했고 푼수발랄한 성격으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하며 신경 써오지 못한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잦은 입원과 열 등으로 학원에 못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만이라도 듣자라는 생각으로 나갔으나 과제가 따라가지 못하니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고 그런절 무시하는 아이도 생기고 점점 열정도 사라지고 학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해야한다는 압박만 가득하고 아침에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씨름하자니 아무 결과물이 생겨나지 않는 나날들이 쌓이고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채 학원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런절 보다 못해 함께 작업을 해주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언니도 있었지만 무기력에 빠진 전 그 고마운 노력에도 아무런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술도 안 마시려고 일주일을 버텨보지만 하루 확 놓아버리면 비 맞은 흙더미마냥 형편없이 무너져 아침부터 술을 마시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잔뜩 취한 채 한강이나 산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제 저조차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약과 술에 쩔은 머리는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도 요즘 구별 못할 때가 많고 잠들면 몸이 막 후끈후끈 거려서 이 시기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텅 빈 것 같고 뭘 해야 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고 슬퍼집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친구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일상의 작은 변화와 사소한 꾸준함이 삶에 힘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작은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같이 걸으며 곁에서 지켜봐주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리어스 하죠. 있는 정답이야. 네. 정신과 조. 네. 그 이분은 네. 제가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 중독 이 세 가지 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황장애 하고 알코올 중독 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공황장애 하고 우울증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황장애 약물과 술을 같이 동시에 복용을 하게 되면 공황장애 약물이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 공황장애 자체만으로도 우울증이 올 수 있고 너무 힘드니까 또 알코올 중독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알코올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약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코올이라는 약물의 특성은 뭐냐면 마실 때는 불안을 가라앉혀 주는데 이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불안증이 유발되게 되고 그러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공황발작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코올이라는 약물은 다른 공황장애 약물 약물치료약과 상호 반응을 해서 공황장애 약물 치료약물의 효과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외래치료는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하게 저는 대학병원 정신과 입원치료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병이 같이 동시에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알코올병원 보다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들면 몸이 막 헛궁거려서 이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과를 방문하셔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둘 다 우울과 불안을 우울증과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갑상선 치료와 더불어 정신과적인 치료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남성 알코올리즘보다 여성 알코올리즘이 완치가 되는 확률이 훨씬 낮고 더 예우가 불량합니다. 그만큼 여성 알코올리즘이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 친구분이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걸 어떤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친구분께서 그리고 본인도 이 문제 심각성을 아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아마 태연 후에 알코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 단기적으로 2주 정도 단기적으로 술을 마시면 입원하는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그런 코스를 밟아 나가는 것이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황장애 환자에서 알코올 중독이 오면 공황장애가 공황발작이 오는 병이지 않습니까 공황발작이 자꾸 오게 되면 술을 마시면 그때는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약물이 점점 안 듣게 되고 약물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또 술을 술기운이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공황발작이 오고 이런 악순환의 새사슬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분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시고 또 지금 약과 꿈인지 현실인지도 구별 못할 때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마 알코올 때문에 약물 용량이 많이 올라갔을 걸로 공황장애 치료 약물이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 생각은 제 판단은 무조건 입원 치료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명식 같은 경우는 화가 지장간에 하나 정도 있으신 우화 사주이시거든요. 을축 일주신데 어떠세요? 네 기본적으로 또 굉장히 또 차갑습니다. 차갑고 서늘하고요. 화의 기운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화의 기운이 너무 약해요. 이 정도면 정화가 좋은 택도 없고 병화가 필요한데요. 관인이 금수 관인의 기운이 너무 이틀 센데 제 관인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화식상이 없습니다. 화식상이 없고 일주일 어린 목은 나름대로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하잖아요. 특히 을축은 굉장히 이렇게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부지런한 힘이거든요. 저축의 힘. 네. 저축의 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재물 재성들이 식상으로부터 성조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초조해지고 여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굉장히 그 추운 차갑고 추운 기운 속 이런 축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날 그늘진 담벼락에 녹지 않은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삶이 그런 쪽을 흘면서 이제 멘탈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면은 사실은 원곡가 대원이라는 것이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 원곡으로는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2세 12세 대원이 임술 계회로 흘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분의 부르는 너무 수가 귀신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10대 전도 그렇고 10대 후도 완전 관통을 했습니다. 이 귀신이 이 귀신의 수균이 지금 넘쳐나고 추운균이 넘쳐나는데 다시 추운균이 들어 닥쳤으니 완전히 얼어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 그리고 22세 대원도 감목도 들어지면 또 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도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까처럼 목화가 용신인데 대운의 흐름상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대운의 흐름은 희망적인데 그래서 지금 이 대운의 저는 김프로님의 얘기처럼 과감하게 입원을 해서 잡고 가겠다? 잡고 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을목 비견대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분은 아침 아침 일찍에 떠오르는 또 해가 떠오를 때 그 기운과 낮에 태양의 기운 이때 이때에 정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일찍 자고 이런 그 삶의 패턴을 정착시켜야 되거든요. 아마 분명히 밤에 잠 제대로 못 자고 낮과 밤도 없고 막 엉망진창 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1년 아닌 상황에서 형성된 걸 지금 어떻게 낫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프로의 말처럼 제대로 병원에 좀 입원을 해서 그 제대로 이렇게 몸과 정신을 만든 뒤에 나오고 난 뒤에도 먼저 이런 아침형 인간으로 다시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간에 아침에 일찍 떠오르는 해외의 기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의 패턴을 일단 바꿔야 된다. 지금 앞으로 3위, 4위, 5위, 대우는 계속 목화, 토하로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이 있다.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의 터닝포인트만 만들어낸다면 저희가 사안이 묶었다 보니까 진행이 잠깐 멈췄는데요. 저희가 한 번도 병원 입원을 조언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건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의지는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혼자서 하시다 보니 일주일 정도 버티고 나면 또 하루 와르르 무너지시고 그러니까 김 프로 말한 대로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연정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새롭게 자신의 삶의 틀을 새롭게 구성해야죠. 시작은 늦었지만 얼마든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의 휘슬이 울릴렸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용단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몸과 마음을 의학적인 도움도 받고 전문적인 도움도 받으시고 가능하면 입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그리고 경제적 여건상에 도저히 입원할 수 없는 형편이면 혹시라도 지금 알콜을 욕망하는 것을 줄여주는 그런 약물이 있거든요. 좋은 약물이 그거를 처방받는 것을 한번 진료받는 정식과 선생님에게 내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같이 처방받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알코올을 치료하는 약물이 50% 정도의 욕구는 떨어뜨려 주는 것 같아요. 본인 의지가 50% 약을 먹으면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니까 술을 끊을 수 있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는 내가 술 오늘은 딱 반백만 마셔야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한 잔만 마셔야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를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도 받아야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집에다 술을 숨겨놓고 주변 사람들이 야단을 치거나 걱정을 하기 때문에 술을 숨겨놓고 계속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 자체를 쉽게 보지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본인이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건지 방향성 이런 걸 고민하시기 전에 몸이랑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만드시는 게 우선 적일 것 같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입원치료 혹은 김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약물 치료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신 건강을 먼저 바로 세우고 난 이후에 지금 앞으로 올 용이신 대원을 맞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분을 두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언을 해드린 게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대생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못하겠는데 마지막 화 사연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화에 대해서 진행했던 라디오 철공소가 3부작으로 끝이 나려고 하고요. 다음 라디오 철공소에서는 토에 대한 철공소가 될 텐데요. 간단하게 강프로 선생님께서 또 토라는 기준은 토로 한번 생각해보면 모카라는 양의 기운과 금수라는 의미 기운 사이에 있죠. 중앙입니다. 모든 것을 중재하는 기운이죠. 또 다른 편의 토는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이 다 토의 바탕을 두고 살아갑니다. 동물 식물 모두 모두를 거두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 품어리라 이게 토의 기운 생명의 기운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무토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무토 양토는 특히 그런 스케일이 큰데 책임감이 좀 없죠. 무책임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식 나눠고 안 키우는 엄마 같은 거죠. 자기 노는데 바빠서 저질러놓고 저질러놓고 그래서 토는 한편으로는 거대한 생명의 기반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 생명의 본질이 토가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학원춤 같은 명리학자들은 토가 인성 특히 무토는 편인 기토는 정인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보더라도 토는 중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비대하고 특히 하복부가 중앙집중 형 체형이 많고 제가 부끄러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인성다운 신비롭고 고독한 힘 지속성 도 있고 또 어떤 산전수준 다 기억한 듯한 노련함도 있고 하지만 인성적인 특성답게 토는 조금 느립니다. 뭔가 뭔가 하여튼 이루기가 좀 느린데 그래서 이제 이 토가 좀 너무 힘이 없으면 좀 우리가 흐리하는 말로 휘발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용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너무 토가 이렇게 강하면 너무 뻣뻣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세고 이런 경우도 또 많다. 그리고 또 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광신도가 많다라는 것 어디 항문대에 이렇게 빠져드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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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하고 정화가 똑같은 화지만 너무 다르듯이 무토와 기토 양토와 음토 굉장히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토는 사실은 무토 앞에 쓰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기토는 무조건 아 형 1등 해 무토 앞에 쓰면 그리고 무토라는 언제나 즐겨 기토의 공을 가로채 갑니다. 그러놓고 다 자기 것처럼 야 네가 한 게 내가 내가 한 거지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가 이제 힘선 자리에 오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기토는요 뭐 그렇게 무토를 빛내주고도 그렇게 뭐 억울해하지 않아요. 뭐 무토 형이니까 응. 그래도 싹싹하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토는 저는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자기 본인적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기토들이 많아요. 또 실제로 이혼률을 보더라도 기토일간의 이혼률이 제일 낮습니다. 이것은 뭐 가정에 충실하다기보다는 뭔가 이혼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은 기토는 딱 자기가 맡겨진 사이즈의 책임감을 해내는 아주 그런 똘똘함과 옹골참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무슨 어떤 총무라든지 뭔가 어떤 뭔가 누군가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때는 기토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맞는 경우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무토는 기본적으로 기토에 비하면 스케일이 크죠.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능력 생활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기토에 비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는 이렇게 익명의 대중들 앞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한데 정작 자기 엄마는 설득 못시키는 그런 이런 약점들이 무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포용성이 크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지기가 쉽고요. 사람들은 그게 잘 속습니다. 속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무토는 통속력이 강하고 추진력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목표를 정하면요. 이 토들은 자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의 도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남을 속여서라도 목표가 정당하면 가자. 이것이 이제 그 그것이 이제 무토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토는 그런 점에서 좀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비로 붙여놓고 보는 겁니다. 맨땅에 해딩하기. 그래놓고 깨지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는 방식들도 은근히 무토는 목화랑 달리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뭔가를 지적하고 아랫사람의 의견들을 쉽게 묵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제기하는 아낸놈들이 언제나 눈에 가시려서 자르죠. 왜 이렇게 자꾸 단점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무토는 그런 자잘한 잔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각의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이거나 작은 부분에 대한 대처능력이 허술하기 때문에 무토 옆에는 굉장히 유능한 참모가 있어야 그게 누구냐 정화 기토 이런 건 제가 기토입니다. 어머 라디오 최공소 팀은 완전히 드림팀이네요. 그래서 무토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무들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목극 토니까 그러면 토들은 목을 싫어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토는 능히 내가 키워줄게 일로와 내가 키워줄게 다와 다와 특히 무토가 사랑하는 땅은 뭐겠어요 진토임 진술 준비 중에서도 습기가 있던 땅을 키워낼 수 있는 모든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진토를 만나는 것을 제일 좋아하죠. 기토는 무토와 다르게 스케일이 작고 현실적입니다. 음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무토보다는 훨씬 스케일은 작지만 안정감이 있다는 것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손익분기점을 늘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들 조금은 손해난다.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빠져나와서 왜 어디갔냐 방금 여기까지 있었는데요. 어디갔지 입에 없어 그리고 신중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확신을 낼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맹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토는 굉장히 자기주관성이 무토보다 훨씬 더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기토에 뛰어난 점은 뭐냐면 무토는 포기가 빨라요. 이 산이 아니야? 그럼 바로 포기합니다. 그럼 다른 산을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기토는 이걸 한 번 찍은 게 이게 아까워서 끈질기게 이것을 공략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애는 그런 힘이 있고 아까 무토 얘기하면서 했지만 기토 얘기는 무토 얘기는 없는 기획력 자기관리능력 이런 것들이 출중하다. 그래서 가령 똑같이 술을 먹어도 무토는 다음 아침 7시에 조찬 모임이 있는데도 4시까지 3차 가야 되는 사람이 무토고 기토는 다음 날 아침에 해외 있으면 자기가 주인공인데도 1차 맞추고 2차에서 잘 놀아 그러고 집에 가는 사람이다. 이런 차이가 무토와 기토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기운이 약하면 아까 말한 대로 혹세무민에 잘 빠지기 쉽고 명종 명신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그런 특징인데 그런데 기토는 웬만해서는 허약하기가 어려워요. 기토 자체가 안에 습기를 품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걸 크게 무언가를 경쟁해내지 못한다는 거지 그 자체로 생명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토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기토들은요 같은 기토끼리 싫어해요. 기토들은 서로 너무 비슷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는 자기 같은 기토보다 무토를 더 좋아하는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무토의 매력을 느끼고 무토는 기토에 가지는 그런 매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려먹으려고 뜹니다. 그것이 기토와 무토의 독특한 차이점인데 무토끼리는요. 무토끼리는요. 굉장히 격제합니다. 은근히 은근히 너 무토야? 시발 나도 무토인데 그런데 가호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저 새끼가 내 땅을 침범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사실 집단이 어디까지도 모르면서 김호준 총수님과 강원 선생님은 그런 관계신가요? 우리는 전혀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땅이 다르군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무토와 기토는 토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모든 음량의 관계 그러듯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무토와 기토의 관계를 한번 잘 챙겨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특히 지지의 토는 또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지에는 다른 오행은 두 개씩 밖에 없는데 네. 네 개나 있죠. 토는 네 개나 있고 또 이 진술 충민은 이 안에 지장 간에 굉장히 세계식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모든 생명을 포괄하는 존재인 이만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도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지지의 토들이 부리는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영량은 졸업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대상이 또한 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하실 건가요 선생님? 그런데 살짝 불안한 게 사실 이게 그 확률상 토를 가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또 더 많이 쏟아질까 봐 화는 또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시니까 막 썼다고 치면 토는 또 경우의 수도 많고 두고 보십시오. 경우의 수가 더 많지만 토가 화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성향이 또 있을 수 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토는 자기 이야기 잘 안 그런데 사실 제 주위에 토가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데 되게 달라요. 그 원국의 구성 상태에 따라서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시겠지만 클럽 게시판에 공지 글 올려드릴 거고요. 거기에 댓글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마치기 전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물 드려야죠. 두 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은 김프로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저는 그 친구분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빨리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강프로님께서 선정해 주시죠. 또 역시 다 3부에 하신 분이네요. 펠리시다테님. 네. 화이팅 하시라고요. 다가올 대운을 위해. 네. 그럼 두 분께 황금태고리 365일 쓰면서 배우는 지혜의 다이어리 나의 일진 사용설명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성함 쪽지나 메일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마치기 전에 잊으신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북콘서트 하잖아요. 설 지나고 뒤풀이 선생님 쏘시는 거 죽돌도 준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철공소는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 순서대로 읽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거 다 읽었단 말이에요. 벌써 괜찮아. 정말 이제 생각이 안 나. 잠이 오니까 생각이 안 나. 다음부터는 책 안 드릴 거예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